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까지 100점 또는 1등급 또는 100점 1등급이 아니더라도 내 목표 점수 최저를 맞춘다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6주 학습법 안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 커리의 각각의 강좌들이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6주 동안 어떻게 작동이 되어 성적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 현장에서 성적을 끌어내는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게 하는 진짜 결과를 내는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선배들처럼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걸 끌어내서 성적을 극대화 시켜서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는 그 마지막 6주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과한가? 아니지?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되돌아보고 그 1년 동안의 모든 시점에서의 모든 공부가 수능장으로 그대로 같이 나와 함께 가야 되는 도구들이야 지금 이 시즌에 공부한 것만 가지고 가선 안 돼 그래서 6주 동안 매우 중요한 건 1년을 총정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실전 훈련을 통해서 실전력이 그대로 성적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 마지막 6주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발음 꼬였지 지금? 시험 마지막 6주 동안 시험 직전인 이 시기 이 6주 동안 해야 하는 실전력에 대한 극대화 훈련 플러스 지난 시간에 대한 총정리 그걸 해줘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했는지 했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개념, 기출, 엔제, 실모를 했어야 해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 4가지 근데 그 개념은 절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수능 수학의 본질이니까 문제를 만들어낸 목적이니까 그 본질에 해당하는 그 출제 의도인 알맹이 그 개념을 공부했어야 돼 그리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개념적 접근, 그 본질적 접근, 출제 의도에 맞는 접근을 우리가 보러 갈 수능 문제를 내실 분들이 이미 출제한 기출 를 통해서 학습했어야 돼 그리고 그 기출을 통해서 학습한 접근법을 엔제에 적용시키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적용 훈련을 했어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경기를 뛰기 전에는 그 경기에서 내가 보여줄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연습하듯이 내가 아직 모의고사가 볼 때 아니지 않나 나는 지금 실무를 볼 때가 아니지 않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야 이제 이제 물러날 시기가 없어 마지막 6주야 지금 실무 해야 돼 이제 실전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 실전력을 키우는 실무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도 잘 안 되었다면 마지막 6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끝맺음이 되겠죠 개념의 본질을 공부하고 그 본질적 접근을 기출을 통해서 배우고 그 접근법을 다양한 경험에 녹여 확장시켜 보고 새로운 엔제들에도 한번 이것이 통하는지 그 일관된 접근을 체화시키기 위해 연습해 보고 그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 성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실전력까지를 모두 해보는 게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에 각각의 컨텐츠들이 강좌들이 개념 기출 엔제 실무라는 분류 속에 어떻게 개강이 되어 있고 완강이 되어 있는지 어떤 컨텐츠로 제공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빅킬러, 중킬러, 킬러 모두 2.3.4점 초고난도 문항까지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 에센스 당연히 시즌 1에 진행이 되었고 완강이 되어 있죠 빅킬러, 중킬러, 킬러 모두 하나의 개념으로 푼다 선생님이 PPT를 통해서 커리큘럼 영상부터 OT 영상 그리고 캐스트에 이어까지 여러 번 보여줬지만 여기서 최고점을 찍은 전과목 만점자 수능 전과목 만점자 2020학년도 2021학년도 6평 전과목 만점자 다른 사람이야 수능 전과목 만점자 2022학년도 3월 학평이었나요? 3월 학평 전과목 만점자 2023학년도 수능에서 딱 10월 학평 전과목 만점자 있었어 그건 2024학년도 작년 2023학년도는 수능에서 한 개 틀린 사람 그리고 두 개 틀린 사람 그 다음 작년에는 10월, 10월에 전과목 만점 조금 아쉬웠어 조금 빨리 터진 거죠 어쨌든 그런 최고의 수험생들이 시작과 끝에 늘 했던 시즌 1부터 시작해서 매 시험마다 누적 복습을 하고 마지막 수능 전까지 읽어내는 누적 복습을 하면서 손에서 놓지 않았던 수능장까지 들고 갔던 게 바로 그 개념 에센스야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푸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개념을 묻는 문제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개념 에센스를 공부하셨으면 누적 복습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 시즌 1에 배운 개념 에센스를 6평 대비로 누적 복습 9평 대비로 누적 복습 마지막 수능 대비로 읽어내는 누적 복습을 해주셔야 돼 읽으면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 부분 강의를 확인해서 단 한 포인트도 나한테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탄탄하게 다 싹 모아서 끌고 수능장으로 들어가야 돼 이 개념 에센스를 9평 전에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수강평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매년 있는 이야기인데 개념 에센스를 개념을 개념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듣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문제가 잘 안 풀려 뭔가 많이 풀어도 어딘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개념 쪽에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수능 직전에 깨달을 수도 있어 수능을 1, 2주 남겨놓고 깨달을 수도 있어 그때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A부터 Z까지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2점 3점 4점 중킬러 킬러 초고난도 문항까지 몽땅 하나의 강좌에 들어 있어 그럼 강의가 되게 기냐 볼륨이 크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해 왜냐하면 여기 방금 이야기 했듯이 현장에서 수능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 수능 전과목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학 하나만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덜 공부하고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덜했지만 부족함이 없게끔 개념과 문제 나열을 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만들어진 강의들이야 다 볼륨이 그리 크지 않아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념 에센스 개념 에센스 듣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수능 전이지만 이걸 공부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능 전날이어도 하게 될 거야 또는 개념 에센스를 여러 번 들은 우리 수강생들은 세컨 찬스 텐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시험 대비를 많이 했어요 개념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띄워주는 한 과목을 열강으로 압축 정리해 놓은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통해서 개념을 총정리해도 괜찮아 진짜 개념 에센스까지는 엄두가 안 난다 라고 할 때는 텐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개념을 총정리 이거라도 하셔야 된다 알겠죠? 기출은 선생님이 기출 강좌가 되게 다양한데 기출 100선 수원 수2가 들어있는 공통 과목에 대한 기출 100선 미적 확통 각각 기출 50선 해서 150문항으로 수원 수2 미적 수원 수2 확통을 끝내 근데 150문항이면 기출 150문항으로 기출을 총정리하고 대부분의 기출 아니 모든 기출을 커버할 수 있는 분석이 가능하냐 라는 의문을 꽤 많이 가지는데 가능해 150문항 안에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할 출제 의도나 겪지 못할 접근법은 없어 그래서 이 기출 100선은 내가 제작한 문제가 아니어도 엔젤을 만드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 이 문제가 해줘야 되는 역할 이 문제 풀이 속에 들어가는 방정식의 종류 이 문제에 사용되는 중등 기하까지 모두 소재들까지 마지막 계산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그 문제의 역할과 보완 관계에 있도록 또는 이 문제가 못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하나하나를 나열하기 때문에 150문항으로 기출 전체를 분석한다고 여기 적어놨지만 기출을 그냥 해설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야 해설을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기출 문제를 다 해야지 그러면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400문제 더 해야지 전체 바운더리라는 건 어차피 없어 전부 다 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근데 누가 이기냐 라고 한다면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전체를 총정리, 분석하는데 덜 걸리는 사람 물리적으로 똑같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누가 더 잘하는 거야 더 전략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사람 모두 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같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선배들이 올라와서 가끔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장 친구들에게 수학이 120점 만점이 아니잖아 100점까지만 해 되게 듣는 친구들이 어이없어 해요 그러니까 그 100점이 우리는 어려워요 라는 생각으로 앉아 있어 근데 조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20점 만점이 아니잖아 선생님이 주는 거 정도로 100점은 너무 충분해 그러니까 그 외에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딴 공부해라고 하면 딴 공부해라 전과목 만점을 꿈꿔라 다른 과목까지 밸런스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다 12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으로 듣게 되는데 1년이 흐르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공감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효율적으로 합시다 150문제로 된다고? 대 선생님이 해설을 한 게 아니라 분석을 해놨어 수능에 이 문제의 이 지문은 이번엔 이렇게 나왔는데 과거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라고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 그래서 150문제로 기출을 총정리 이미 하신 분들은 당연히 누적 복습 절대 단 하나라도 나한테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딱 막아서 들고 싸들고 짊어지고 질질 끌고 수능작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엔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엔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선생님이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과 캐스트로 여러 번 떠들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엔제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건 엔제 역할이요 적용 훈련을 하는 거라 그랬어 엔제를 통해 우리는 적용 훈련을 하는 거야 뭘 적용해? 개념적 접근 본질적 접근 수능장에서 통할 접근 그 일관된 접근을 연습한단 말이지 근데 이 엔제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야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문제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칫 다양한 경험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 엔제를 풀면서 그러면 엔제 같은 경우는 몇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역시 천문제, 이천문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 만 문제, 이만 문제, 만 문제를 풀었다 한들 이만 문제를 푼 친구보단 덜 푼 거잖아 지금 편집점은 기침과 물이니까 끊긴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말했냐면 만 문제를 풀었다 해도 이만 문제를 푼 친구보다는 덜 푼 거야 이만 문제를 풀었다 해도 그것보다 더 다양한 문제를 푼 친구들보다는 덜 푼 거잖아 서점에 가봐 온라인의 컨텐츠들을 검색해봐 세상 너무 많아 무한집합처럼 많아 그 전체 집합을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어차피 그리고 그 엔제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평가원 교수님들이지 엔제를 만들어낸 우리가 아니야 그러면 엔제로부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된다고 더 많은 다양한 경험 더 새로운 문제를 더 많이 푼다고 해서 좋아지는 엔제의 역할이 충분히 나한테 와 닿았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여기 적어놨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관된 접근을 체화시키는 거야 오히려 이 개념과 기출을 분석한 본질적 개념과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접근법에 대한 기준을 탄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폼으로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여기서와 똑같은 폼으로 풀어주는 거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내가 가진 늘 문제의 목적은 하나니까 그 단원의 그 핵심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면 풀이의 접근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풀고 다시 제자리로 결국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 일관된 접근이야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문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결국 일관된 접근 그걸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몸에 익히는 체화시키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한 엔젤을 만든 게 그게 컨택트야 컨택트는 나올이와 나오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오리는 올해 수능에 나올 거야 인 문제 제작문항이죠 연구실 제작문항 나오니는 이와 유사한 관점의 기출문항 이미 나오니 나오리와 나오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그 수많은 나오리들 안 나올지도 모르지 안 나올 확률이 높지 그 나오리들이 결국은 이 기출과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동일한 관점으로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되는 문항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문항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돼 그리고 너무 난해해서 그 접근의 동일성 그 명확성 아 완전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기 어려우면 안 돼 그래서 이 컨택트가 엔제의 입문이고 개념 에센스와 매우 유사한 강좌 컨텐츠인데 개념 에센스의 N버전이다 라고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3등급 2등급 아래쪽 3,4등급 여러분들이 가장 해봤으면 좋을 게 이 컨택트야 다양한 엔제는 새로운 문제는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본질적 접근으로 풀리는 문제들이다 다양한 경험이 나한테 주는 건 거꾸로 일관된 접근이다 그걸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엔제의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훨씬 폼이 세지는 그런 강좌가 컨택트야 그리고 실전을 연습함으로써 실전력을 키워서 내가 만든 이 실력들이 점수화 돼서 나오게 하는 컨텐츠 그게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되겠죠 근데 이 컨텐츠를 선생님은 시즌2부터 시즌3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병렬적으로 가르쳐요 왜냐하면 6평부터 사실은 평가한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것들이 6평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가 공부한 것들이 9평 성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그대로 느끼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줌킬러 스팟이라는 하프모이가 사실은 실전력을 올려주는 거야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딱 벽처럼 부딪히는 줌킬러를 넘어서게 해주는 걸 시즌2에 해 3월에서 6월 사이에 한다고요 그 줌킬러 스팟을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 그 줌킬러 스팟이 하프모이고 실전력을 키워져서 결국 점수화하게 하는 마지막 한 포인트 인 그런 하프모이 줌킬러 스팟을 시즌2에 했는데 만약 아직도 줌킬러가 좀 두렵다 라면 줌킬러 스팟으로 실전력을 올려보시고 주요 문항 결국은 그걸 깨야 되는 거니까 수원수트 스팟은 시즌3에 해요 6편 끝나고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12주간 그리고 온라인에는 6회를 개강하고 완강했어 이 줌킬러 스팟과 수원수트 스팟 즉 풀모이가 아닌 하프모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실전력을 끌어올린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지난 캐스트 지지난 캐스트였나요 이 수원수트 스팟 두 개를 연속으로 풀어라 13, 14, 15, 20, 21, 22 이 6문항인 주요 캐스트를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위영아? 아 지지난 캐스트? 그러니까요 자 지지난 캐스트에서 오늘 웬일로 조용히 얌전히 가만히 있나 했어요 그죠?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끼어들 틈이 없었거든 근데 분명히 지지난 일을 했잖아 지금 지난인가 지지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난이라고 알려준 거야? 음... 지지난 캐스트에서 수원수트 스팟을 13, 14, 15, 20, 21, 22 이 6문항으로 이루어진 꽤 어려운 6평에서 9평 사이의 정규반 학생들의 실력을 가장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컨텐츠인 이 수원수트 스팟을 두 개 이어서 100분 동안 보면 주요 12문항을 100분 동안 보는 거라 풀무위고사의 30문항을 보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집중력이 필요할 거다 그러면 그게 훨씬 풀무위고사를 풀 때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극강의 훈련 역할을 해줄 거다 그래서 이걸 두 개 연속 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컨텐츠 팀장이 본인은 풀무위고사 두 개를 연속으로 풀었다 그리고 작년에 선생님의 수강생이었던 온라인 수강생이었던 그 유명한 멘토링 하시는 분 있죠 어이 그분 대단 선생님이 1년 동안 쭉 그분의 글은 읽고 지켜봤는데 정말 우리 수강생답다 그래서 에센스 공부한 수강생다워 하여튼 어른, 어른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수강생인데 거꾸로 아 존경스러운 면모를 지니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분도 보니까 이번 칼럼인가 칼럼이라고 부르나 거기에 풀무위고사와 하프무위를 이어서 풀어라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컨텐츠 팀장은 풀무위 풀무위 2개를 200분 동안 풀어라고 했는데 풀무위 풀무위 연속으로 그러면 굉장히 극강의 훈련을 하게 되니까 끝까지 적응은 안 되지만 수능장에서의 100분은 적어도 가볍게 느껴지게 하더라 모래주문 효과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아 그치? 하지만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풀무위 하나 그리고 중킬러 스팟이나 수원수도 스팟 하나 또는 스팟 두 개를 연속으로 하는 것 그걸 추천해요 그래서 진짜 성적이 나오게 하는 성적을 끌어내는 마지막 컨텐츠인데 새 소식을 보라고? 아 유경쌤이 자기가 했다고 또 새 소식에다가 뭐해? 뭐가 비밀이야? 네가 한 거 비밀이라고? 누가 해 네가 안 하면? 새 소식 담당자인데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이어서 그러니까 이 중킬러 스팟 두 개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준스팟, 수원수도 스팟 두 개를 연속으로 붙여 할 수도 있고 수원수도 스팟 두 개를 붙여 할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걸 선택할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소식 한번 보세요 여기 적어줄게 새 소식 새 소식 집중 훈련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 부족한 분들에게 주는 집중 훈련 뭐 요런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풀모의고사 천우신조를 선생님이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파이널 시즌 1, 파이널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까지 천우신조를 굉장히 1년 동안 만들어서 그래서 다각도로 공부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3평 대비부터 사실은 여기서 실모 특강을 했던 거죠 3월 1일에 실모 특강을 하는데 108명? 그때 몇 명이었지? 하여튼 여기에 그 몇 명이 라이브로 두 명 정도가 라이브로 전환했나? 해서 다행히 이 교실의 의자가 부족하지 않았던 그랬어요 그때부터 여긴 뜨거워 3평 대비부터 뜨거워요 이 현장은 그래서 근데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게 3평 대비 천우신조와 6평 대비 천우신조는 작년 수능을 반영한 천우신조야 색깔을 굳이 구분하자면 작년 수능을 세게 반영한 거야 왜냐하면 작년 9평 직전에 수능의 기조가 확 바뀌는 이슈가 있었고 작년 수능은 출제자들이 참고할 만한 유일한 수능인 거야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와 6평 대비 천우신조는 올해는 유난히 작년 수능에 냄새가 많이 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작수를 분석해서 9평 2 수능이라는 원데이 특강을 들으셨잖아 그리고 9평을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9평을 이렇게까지 반영 진화 심화 시킬 수 있어 진짜 어마어마하다 라는 걸 느끼신 분들은 작년 수능을 그렇게 반영한 두 모의고사가 3평 대비 6평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작년 수능이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에 1컷이 8, 2, 8, 3, 8, 4 요 사이였단 말이지 어떤 과목을 더 잘 받느냐에 따라서 달랐지만 미적 기준으로 그래서 작년 수능이 어려워서 이번에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를 어렵게 냈어 근데 작년에 수능 전에 우리 천우신조가 어려워라는 화살을 막 받으면서 작년에는 웬만하면 쉽게 나와 해서 작년에 사설 모의고사들이 싹 쉬웠어 근데 선생님이 계속 캐스트라도 수능 안 쉬울 거야 이 기조가 몇 년도에 뭐랑 비슷한데 수능 안 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게 연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천우신조를 아주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수능은 어려웠잖아 매년 수능 전에 천우신조의 난이도가 수능과 정말 지금까지 안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천우신조는 좀 어렵게 출제하는 모래주문이 효과를 주기는 해 그런데 수능이 유난히 쉬울 것 같은 해에도 천우신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야 특히 작년 수능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캐스트에 설명에 비슷한 것을 막 했었어요 작년에 9평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9평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런데 수능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3평 대비 6평 대비 천우신조가 어려운데 9평을 반영한 스페셜 에디션처럼 이 두 천우신조가 이게 거의 얼마 안 남았지만 품절 직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수를 반영했다 그래서 작수 반영 모유고사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이름이 3평 대비 천우신조라고 붙었을 뿐이지 수능의 기조를 그대로 난이도도 그대로 유지한 모유고사예요 여기 현장의 최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수능을 분석한 9평 끝나면 선생님이 9평 분석 관련된 모유고사를 만들고 막 공부를 시키듯이 작년 수능 분석하고 3월 출발해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르치기 위해 3평을 빌미로 사실은 3평이 뭐가 중요하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3평 성적 기억도 안 날걸 근데 3평을 빌미로 작년 수능을 분석하고 다각도로 실목까지 봐가면서 남다르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지 그래서 3평 대비 천우신조는 어렵지만 작수 반영 문항들로서 충분히 지금 이 시기에 풀어볼 가치가 있다 작년 수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분들은 이 모유고사를 추천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6평과 9평 사이에 출시했던 요게 6평을 반영한 거야 올해 6평을 반영 물론 클래식한 것들도 반영을 했지 2회차로 아마 제공이 됐을 거야 그죠? 2회 맞죠? 2회인데 2회 중 하나는 6평을 세게 반영했고 하나는 약간 클래식하게 그래서 2회 먼저 봐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그 2개는 올해 6평을 반영한 거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해에 6평과 수능의 결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건 뭐 개념 에센스부터 계속 말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수강생들은 9평과 수능의 결, 결을 말하는 거야 출제하는 의도나 뭐 개념 사용하는 소재들 요건 비슷할 순 있어 그런데 결이라고 하는 건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 흐름 난이도 또는 말을 대화를 한다면 어떤 말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느낌이 수능과 매우 유사한 건 6평이야 그러니까 천훈신조 시즌1은 6평을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이널을 앞두고 이 6주 지금만 나오는 모의고사만 이 모든 걸 반영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가 아니야 1년 내내 이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를 순서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타이틀이 3평 대비다? 전혀 작수 반영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스페셜 에디션 요게 들어오자마자 입고가 되자마자 거의 날개 달린 듯이 나가서 오늘 입고가 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메가스터디에서 재입고의 요청이 오더라고요 재입고 의사가 있으시냐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요거까지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이 아직도 개강할 강의들이 몇 개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재입고할 의사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천훈신조 시즌1은 6평 반영이니까 6평 분석 6평 반영 문제 풀어보시고 이 파이널 천훈신조 스페셜 에디션인 9평 요건 사실은 얘는 예정에 없었던 거잖아 근데 왜 만들었냐면 사실 이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만들고 촬영하고 이 시간에 기출 152230을 했었어야 돼요 미적하고 확동이 남아있거든 근데 이번에 9평의 특이성이 이 특이성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수험생들을 너무 위험에 빠뜨릴 것 같은 같은 그런 특이성이 9평에서 감지가 됐어 그럴 땐 선생님이 막 움직여요 현장에서도 일단 기다리고 선생님 믿고 잠깐 한 주 커리 튼다 이러고는 막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페셜 에디션은 기존에 예정되지 않았던 새롭게 다 만든 9평 반영 문항이었고 이 스페셜 에디션이 진정 9평2 수능 1데이 특강에 이어서 수능에 가장 가까웠던 가장 전범위에서 수능을 미리 보여준다는 시험으로 보자면 1등으로 꽃필 하지만 6평이 결이 비슷한 건 사실이야 어쨌든 그 9평을 그 쉬웠던 위험할 수 있는 9평을 분석해서 반영한 이 스페셜 에디션 요게 정말 중요한 모의고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모의고사가 아마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오늘 입고가 됐을 거야 이게 파이널 시즌2 선생님한테는 끝맺음이에요 3회의 모의고사인데 클래식한 수능이라면 이렇게 만들어져 라는 모든 출제의도를 담고 있는 시험지와 9평을 반영한 시험지와 6평의 그 힘듦을 반영한 시험지 요렇게 3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정말 천우신조는 이 천우신조라는 말처럼 뭐 부르는 노래처럼 이름처럼 된다고 천우신조가 정말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 시험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매년 천우신조를 다 만들어 놓고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되는 모든 엔제들은 이 천우신조 안에 사실은 다 뿌려져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의고사에요 우리의 자부심인 네 그런 천우신조는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입성하면서부터 모의고사 이름을 천우신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우신조라는 이름으로 그 타이틀로 모의고사가 만들어진 건 벌써 10년 거의 그 정도 세월 동안 그 방향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무르익은 그런 모의고사에요 그래서 천우신조의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한 번은 제대로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개념 기출 엔제 실목까지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되는 모든 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비어 있는 게 있다면 채워야 된다 그걸 모른 채 하고 갈 순 없어 한 것과 안 한 것은 반드시 달라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 아 이건 내가 살짝 안 했지만 한 것처럼 다른 게 조금 그걸 커버해 주겠지 라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간다 반드시 수능장에서 그에 의한 구멍을 확인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중 내가 이 컨텐츠를 모두 다 하라는 게 아니야 개념 기출 엔제 실모라는 이 주제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한 것 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야 된다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선택할지 컨텐츠 별로 설명을 했는데 아마 본인들이 잘 알 거야 여러분들이 땡기는 게 답이야 지금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답이 주어져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 난 요게 땡겨 그럼 그게 답인 거야 확인하고 싶어? QA에 물어봐 유경 조교가 직접 답을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어제 답 안하고 자더라 그래서 다른 조교님한테 부랴 부랴 유경 조교님이 밤을 새고 우리 그 새벽에 캐스트 찍은 날 그 다음날이었나 그날 아침까지 또 뭔가 작업을 하고 누가 댓글에 악덕 고용주라고 하는데 인정? 네 뭐가? 아 굿즈 이야기 아 굿즈는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에 아마 어제 목요일 오늘 목요일 지금은 금요일이네 네 하루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잘 모르겠어 굿즈가 요 패킹에 들어갔어 별건 아니야 정말 별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거니까 잘 가지고 다녀줬으면 좋겠고 이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 이 안에 들어간 굿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줄 알았대 네 봉투를 탈탈 털어봤다고 다시 요구를 탈탈 털어보는 것들 네 굿즈는 여기 구 구 G-O-O-O-D인가 S 이거에요? 굿즈? 아 그래요? 굿 이거 굿할 때 굿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굿한다 이게 굿즈? 오케이 오케이 네 굿즈 됐죠? 아 아직 설명을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 이제 6주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3대 7 5대 5 7대 3이야 1등급들 아무리? 그럼? 아 3대 7 왜 저래 진짜 여러분들이 유경조교 너무 좋아해 주는 거 진짜 감사한데 근데 너무 좋아해 주니까 좀 더 까부는 거 있죠 좀 느끼죠 좀 많이 끼어들죠 게스트에 뭘 아니야? 하하하하 자 3대 7 조용히 하세요 네 3대 7 한번 보여주고 해줄게 어떻게 한다고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하하하 1대 9로 했어 지금 하하하하 자 3대 7 아 앞머리 뭉쳤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됐어? 3대 7 몇 번 말하냐고요? 1등급 또는 2등급 상위권 어디까지가 3이냐면 개념 기출 여기까지가 본질이지 여기까지가 탄탄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죠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겠지 그 개념 기출까지를 3 절대 0대 10으로 하면 큰일나 수능장에서 어 이거 뭐지 하는 느낌 날 거야 계속 개념 기출 누적 복습 또는 기출 152230 요거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출 152230으로 기출 킬러만 모아놓은 그걸 마지막으로 훈련하셔도 될 것 같고 개념 에센스의 개념과 파이널 정도만 복습하셔도 될 것 같고 또는 세컨 찬스로 빠르게 하시든 어쨌든 3대 7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전력을 끌어올리는 모든 걸 해보세요 준스팟 수원 스튬 스팟 천우 신조의 모든 컨셉트 진짜 진짜 실력이 폭발할 거야 성적이 진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5대 5 5대 5 2등급 중반부터 한 3등급 정도까지는 5대 5 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자칫 엔절만 풀다가 큰일나 5대 5 또 5대 5 가르마 했어 아 이거 3대 7에 신유경 3대 7 가르마 얼굴 하나 집어넣으면 어때 출연을 원하니까 5대 5에 너 5대 5 가르마 그리고 7대 3은 또 반대로 너무 재밌겠는데 너무 재밌겠죠 5대 5 7대 3 요렇게 어쨌든 개념 기출 5대 5 5 그리고 야 할 말을 까먹잖아 컨택트부터 준스팟 수원수트 스팟 중에 시즌1만 고르든지 시즌2만 고르든지 또는 준스팟은 이제 좀 극복이 됐어 그래서 수원수트 스팟을 하든지 천우신조의 시즌들 중에 어느 한쪽을 몰아서 하든지 이런 5대 5 본인이 공부의 밸런스를 5대 5로 맞춰줘야 돼 남들 엔제한다고 남들 실무한다고 아니 내가 약한 건 아직 개념 기출 약한데 내가 개념 기출이 잘 되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개념 기출이 본질까지 잘 되어서 기출을 총정리 분석 잘 했다면 3등급은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여전히 3에 머물러 있다 아니 물론 요것도 부족한 거지 그쪽이 잘 돼 있는데 이 뒤쪽이 아직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뒤쪽이 부족한 거죠 근데 뒤쪽으로 확 쏠리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력에서나 앞쪽이 또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밸런스 잘 맞춰야 돼 조심해야 되는 등급이에요 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등급이거든 그리고 7대 3 4등급 이하 정도는 앞쪽이 7 뒤에 3 그래서 중킬러만 극복을 해 본다든지 물론 풀모의고사는 당연히 실전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이감 모의고사까지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감 모의고사의 전 회차를 다 해 드릴 순 없지만 모든 과목을 다 해 드릴 순 없지만 그 회차에서 되게 중요 회차들 중에 아주 좋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는 회차를 일단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통 문항을 전문항으로 해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미적이 너무 어려워 그럼 미적까지 아 이 회차에 미적은 할만해 그러면 공통까지 그래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감에 어떤 것들을 해설해 놨는지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이 아닌 다른 문항들도 똑같이 푸시는구나 개념 에센스에서 했던 말 그대로 마지막 천우신조까지 문제 풀 때 계속 귀에 딱지가 않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 선생님 어떨 땐 막 고구마를 먹은 것 같아 그때 했던 말 분명히 저 말 또 하실 거야 또 해 똑같은 말 또 해 백번 천번 똑같은 말을 해 왜냐하면 그 문제의 본질은 하나니까 똑같은 문제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 그 모습을 이감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감을 활용하셔서 천우신조가 조금 세고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천우신조에서 조금 상처받은 걸 이감으로 조금 달래시고 천우신조에서 좀 상처받고 달래시고 그런데 선생님의 해설을 100% 듣는다는 조건 하에 100% 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3대 7이냐 5대 5냐 7대 3이냐 잘 선택하셔라 그리고 등급으로 딱 나눌 수가 없는 나름의 각각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나는 3대 7이어야 되는 등급이지만 5대 5로 하셔도 되고 뭔가 되게 답답한 포인트가 어쩌면 개념 에센스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어쩌면 기출 100선 50선에서 이게 기출을 분석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런 친구들이 앞쪽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안 됐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실전에 힘을 쏟아 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력을 QA에 적어 주시면 그 이력에 맞게끔 이걸 선택 그러니까 성적 등급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이력 그 두 가지 정도면 판단해 줄 수 있어 6평 9평 성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했는지에 대한 그 공부 이력을 알려주시면 유경 조교님이 엄청 이 현장 대부분의 친구들 유경 조교님이 손안에 놓고 막 핸들링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경 조교님이 1대1로 직접 핸들링 한 친구들 서울대 많이 갔어요 본인 공부는 잘 못했나? 가르치는 건 잘하나? 본인도 잘했나? 아 본인도요? 저 유경이가 개예요 수능을 50분 만에 다 풀었다는 거 그치? 검수까지 50분? 검수 빼고 50분? 자 어쨌든 그렇고 하여튼 50분 만에 다 풀었어요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본 마지막 수능에서 자 선생님이 앞으로 개강할 강의가 기출 15230이 9평 전에 공통과목이 개강 완강이 되었고 9평 후에 확통과 미적을 개강할 거다 라고 했는데 9평 후에 저 스페셜 에디션 9평 또 수능 9평의 기조에 맞는 전할일을 치느라고 얘가 지금 살짝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협의를 하여 기출 15230에 개강할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뒤로 늘려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요거를 이제 일주일 안에 거의 공통과목을 보셨겠지만 선생님이 오프닝을 하고 그 단원에서 한 문제 정도를 스튜디오로 풀어주고 그 외에는 현장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기출들을 편집했기 때문에 편집하는 시간 외에는 크게 이것이 완강이 되는데 지연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이제 우리가 완성을 시켰고 이 미적 파일 확통 파일까지 오늘 완성이 됐나 미적 확통 파일을 수2 마지막 강의에 걸어줄게요 첨부 파일을 수2의 마지막 강의에 첨부 파일을 걸어드릴 테니까 이 캐스트 보고 들어가면 걸려 있을 거야 오케이 10강 그게 10강이야 10강의 첨부 파일에 미적과 확통이 걸려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파일을 다운로딩해서 푸시면 이번 주말까지 편집하고 찍고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완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강할 수 있는 날짜를 많이 늘려 드릴게요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 교재가 입고됐고 이 개강 일정은 선생님이 다음 주 캐스트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도 거의 다 어떤 강의죠 이 강의는 네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으로 기출 통 모의 해설 현장에서 매년 하는 기출 중에 가장 올해 수능에 영향력 있을 것 같은 기출을 선정해서 그걸 1번부터 22번까지 통으로 푸는 거지 통으로 물론 메가스터디 해설 강의에 거의 선생님이 전문항으로 모든 걸 해설해 놨지만 지금 올해 수능을 바로 직전으로 두고 올해 수능 직전에 이 선정된 기출을 1번부터 22번까지 다다다다다다다 풀거든요 그 빠른 속도로 그 와중에 출제 의도에 딱 맞는 접근으로 문제의 조건을 읽어 가면서 푸는 모습을 쫙 보여주는 그 강의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게 그대로 수능날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딱 튀어나와 그래서 이 강의 늘 얘기하면 물론 선생님은 되게 힘들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또 이런 기출 통 모의 해설 이런 강의를 개강하고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또 몇 점이라도 올려서 진짜 이렇게 마지막 6주 남은 이 시간 동안 내려놓지 않고 성적을 올리고 또 무언가를 해서 그만큼 올리고 또 무언가를 해서 그만큼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 통 모의 기출 해설 기출 통 모의 해설까지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 숨이 턱에 찰 때까지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서 커리어 하이를 딱 찍는 그 매년 우리에게 벌어지는 루틴 화된 스토리 그거에 마지막 방점이 바로죠 이걸 개강하면 함께 하자고요 요거는 한 2주 정도 후에 10월 11일 첫 개강이 돼서 마지막을 함께 할 기출 통 모의 해설 이 될 것 같아요 자 되게 길게 이야기 했는데 마지막으로 스페셜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어 이 마지막 스페셜 잔소리는 오늘의 시련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이다 오늘의 시련은 여기를 한번 채워보세요 이 이야기를 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현장 수강생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이 이야기를 또 현장에서 선생님이 오래 본 특별히 어떤 친구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적었어 오늘의 시련은 뭐야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수능이라는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요 6주 정도 시간은 모두가 고통스럽게 버티는 시간이야 그냥 고통스러운 게 맞아 룰루라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구평 성적이 비교적 그리고 조금 잘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편할 순 있겠죠 근데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절박한 사람의 집중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 구평에 조금 괜찮은 성적을 받아서 마음을 조금 편안히 가지는 분들은 정말 경계해야 돼 그거 진짜 위험한 거야 정말 밀접하게 여기서 현장생들을 현장 수강생들과 소통하고 성적의 변화를 늘 조사하고 기입하고 수능 끝나고 나서까지 늘 통계를 내는 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조금 편안하게 공부한다 이거 되게 경계해야 되는 위험한 사인이야 대개 좋은 일은 나쁜 얼굴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 나쁜 일은 좋은 얼굴을 하고 와서 나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구평이 좀 괜찮아서 요즘 좀 공부가 잘 돼서 그 다음 물론 행복하게 공부하는 걸 선생님이 늘 바라고 바라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속에 행복하게 공부하고 수험생 생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내려놓지 않고 잘 잠들 수 있는 것 그게 선생님이 늘 바라고 바라는 진짜 바라는 한 가지인데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이미 얻어버리는 것 수능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 기쁨의 눈물을 인생에 한 번은 흘려보는 것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달려가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진짜 진심으로 결과랑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어라는 게 뭔지 가슴 깊이 걸어 나오면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그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석이 될 거예요 그 경험을 이 수험생활을 통해서 수능날 걸어 나오며 꼭 한 번 했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이 진짜 바라는 건데 그런 행복함 말고 내가 오늘 하루를 이겨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오늘 나와 했던 약속을 지켜서 행복한 그런 행복 말고 하고 있죠 그냥 좀 이미 결과가 나온 거 같아서 이제는 좀 된 거 같아서 안도의 약간 위험한 행보 그건 경계하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잔소리의 주인공은 아니야 이 잔소리의 주인공은 구평까지도 잘 안 풀려 와 진짜 해도 해도 안 돼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에이 이제 그냥 나도 안 해 그럼 이런 생각 들지 그런 생각 드는 거 너무 이해해 너무 이해하고 너무 공감하고 선생님도 같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뿐이지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냥 조금 먼저 살고 있는 선배로서 너무 공감하고 너무 이해하고 같이 그 욕을 해주고 싶어 에이 그래 아니 너 왜 너는 너한테는 빨리빨리 안 주는 거야 이렇게 고통스럽게 편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그런데 그 시련이 아파 되게 아파요 근데 나는 그럼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야 화가 나 막 쟤는 금방 결과가 나오는 거 같은데 나만 왜 이래 억울해 막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놀았어 내가 열심히 안 했어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나는 왜 끝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희망을 찾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 정도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려놓잖아 포기하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라는 화가 막 난다고요 너무 공감하고 너무 이해해요 너무너무 이해해 근데 그 마음을 일단 이겨내야 돼 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아직 끝난 게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받은 그 결과는 결과가 아니야 지금 과정이잖아 정말 말 그대로 과정 진짜 여러분들의 결과는 수능날 받게 될 거야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 수능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주어질 거야 그게 입시가 됐든 뭐가 됐든 주어지게 돼 있어 절대 한 것과 안 한 것이 같을 수 없어 달라 절대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 이건 알아 선생님 여러분들보다 더 살아본 나보다 더 산 선배들이 나한테 해준 얘기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배들한테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야 노력은 절대 헛된 노력은 없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련은 아프지만 그것만 좀 이겨내줬으면 좋겠어 그걸 좀 이겨내 조금 힘들지만 일어나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끝내면 모든 게 끝나버려 근데 내가 끝내지 않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겨내시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 그 구구절절한 마음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그 희망 내 꿈 내 목표 다시 다시 내 앞에 놓고 다시 시작해 할 수 있어 다시 해야 돼 네가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 하자고요 다시 그래서 오늘 당장 오늘 하루부터 달라지잖아 너무 놀라운 건 오늘 하루 내가 아침부터 달라지잖아 오늘 밤에 조금 세상이 달라져 있어 그 시련을 어떻게든 이겨내기만 하면 그래 알았어 남은 시간 동안 오늘 하루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공부가 있다면 할게 끝난 거 아니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 퀘스트 듣고 끝난 거 아니니까 내가 끝내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니까 일어나서 한번 해볼게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만 딱 해봐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이 조금 달라져 있어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시련을 그 아픈 시련을 이겨내기만 하면 거기까지만 좀 해달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왜냐하면 끝난 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너무 신기한 건요 그 시련을 이겨내기만 하잖아 조금 아프지 한 2, 3일만 아프고 일어나 그리고 나서 돌아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늘 선생님이 했던 생각 그날의 시련이 그날의 시련이 나한테 주어진 것 그건 정말 그 시련은 참 다행이야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 그 시련이 나한테 주어진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그 시련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다음날 그 다 다음날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미친듯이 간절하게 공부했겠어 이렇게 노력했겠어 그 시련 아니었으면 나 조금 편하게 했겠지 인간은 원래 오만에 약하거든 본인들도 이야기하잖아 선생님 저는 오만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하지 말라고 이런 선물을 준 거 한 거야 선물이에요 그 시련이 참 다행인 거야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거야 꼭 하게 될 거야 약속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돼 해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오케이 아무리 그리고 이제 저 유경조교가 요즘 뭐 한자를 좋아하게 됐는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자를 이렇게 한자 공부한대요 그 와중에 또 어 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많은 좋은 이야기를 적었나봐요 박수 잘했어 왜 결실을 얻기 위해 오늘 하루도 일어나서 너는 킵고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성공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청추러람 정해 청추러 저 선생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보다 훨씬 수학을 잘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어나 필사 즉생 죽을 각으로 해야 사는 거야 이거지 마지막 힘이 필요한 순간이야 유비무안 이렇게 탄탄하게 빈틈없이 준비했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겠어 탄탄하게 들어가면서 벌써 단단하게 이기고 들어가겠죠 수능장에 그만해 등고잡이는 뭐야 이거는 선생님이 뜻을 모를까봐 적어줬대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오른다 그렇죠 개념부터 기출 엔제 실목까지 역시 신유경님이 오늘도 마지막에 이렇게 출연을 했더라고요 선생님 제목 쓸 때 선생님 저 그림 그려도 돼요 그래서 마치 진짜 애들이 스케치보 저 여기 그림 그리고 놀아도 돼요 이것처럼 선생님 저게 다 그림 그려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안돼 오늘 진지한 이야기야 했더니 여기서 본인 공부하는 한자 책을 갖고 와서 막 한자를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요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련은 뭐라고? 신유경? 오늘의 시련은 참 다행인데 7분 전쯤 삼각다리를 발로 차서 프레임이 한번 움직였대요 진짜 일단 뭐라고? 수강생들에게 사과한다고? 어 불편함을 줬다면 사과 안돼요 그래도 편집 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게스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 우리 6주 동안 하자 일어나 일어나 이런 노래 있지 않아? 애들은 몰라? 아 맞아 고인이 된 분의 노래이기 때문에 일어나 오케이 함께 가도록 합시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런 노래도 있어 이것도 모르는 노래인가? 너도 몰라? 네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